이특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간단한 철거 운동을 했는데, 저건 힘 낭비죠. 저건 분명히 마지막에 스테미널 관리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경기는 일단 시간 경기에요.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33개의 패드를 뽑아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특이 과연 얼마나 빨리 뽑을 수 있을지. 아 긴장되는데 지금. 너무 떨린다. 무조건이야. 자 준비됐죠. 준비 됐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아 긴장된다 이거는. 시작 괜찮아 괜찮아. 시위라 갑니다. 시위라 갑니다. 시작 갑니다. 자 어이크 시작 갑니다. 넋다. 자 한번 놀아주시겠죠. 자 한번 놀아주시겠어요. 한 번에 실수 하나 만드는 시간을 완비해군요. 한 번에 실수 하나 만드는 시간을 완비해군요. 잘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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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헛소지라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시간 손실입니다. 급하지 않게 한 번 한 장치. 따박따박 가져가는 것이 시간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지철아 빨리 하는 것도 빨리 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집어서 하는 게 더 빨라. 알겠습니다 형님. 아 긴장된다 이거는. 김희철 선수가 상당히 예리한데요. 본인이 뽑는 각도에 맞게 손이 카드의 각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손이 내려갔을 때 편한 각도를 세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자. 김희철. 준비.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김희철. 시작. 시작. 4, 5, 5, 6. 자 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승리십. 승리십. 잘해 유mar인 push. 뭐야 뭐야 그게 빠르다 그게 빠르다. 민희철은 스납에 좋았어요. 카드와 손의 위치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카드 위에서 바로 스냅을 사용하면서. 손가락 움직임이 거리를 최소화했어요. 움직임이 느려 많이 없어서 이긴 거야. 진짜 이럴 게 아니었는데. 리특 씨 기록은 16초 95. 우리 10초. 김희철 씨 기록은. 13초 이상.